사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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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사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사재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그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사재직을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고치긴 하겠지만 사실 그.. 사재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미 저희가 읽었던 교영장 10항에 나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재직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사재직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사항 제물로 바치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느님께 찬양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사재라는 칭호를 안 쓰고 목사님 파스토르 그러니까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면요 성찬예에서 카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톨릭교회는 성찬예 미사학대 아니면 성찬예가 희생제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재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희생제사를 바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루토나 칼베이나 조교개혁자들이 조교개혁을 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의 성찬예의 희생제사적 성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사재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께 찬양 기도를 바치는 사람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재가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로서 증언하고 삶으로서 증언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백성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고 백성을 하느님께 이끌어가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사재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편사재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보면은 찬양 기도를 바치는 것 자신을 산재물로 바치는 것 하느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과연 그게 뭐냐면 앞 시간에 저희가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만 이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즉 이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망을 받은 겁니다. 그 사망의 사실이 뭐냐면 이거죠. 제가 아까 교회는 예수 동호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께 행복하라고 읽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받아야 돼요. 맞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중대한 사망을 받고 있어요. 그 사망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적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받아내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이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보험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예수를 믿고 보험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도록 토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들이 계속하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토론 받은 사람들을 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여기서 우편사제제를 수행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느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험을 전하는 일을 또 내 삶으로서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무사제제를 맡은 사람들이 크게는 가득 중요하게 드레틱에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이 백성들 하느님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하느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그 중... 안돼요? 되시죠? 그 중계자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수행함으로써 하느님께 바친다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또 한 가지 세상과 하느님 사이의 중계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그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 특히 특히 평신도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 세상을 봉헌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되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와 세상이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이 안 속했느냐 라고 보면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보이잖아요. 귀신이 아니라 그쵸? 그럼 나도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강의실에 앉아있잖아요.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럽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쵸? 문명의 위기를 핸드폰과 뭐 이런 거 마이크와 녹음기술과 이 앞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세상 내가 교회를 소개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분명히 구분되기처럼 그렇다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문명의 위기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하느님 하느님 입장에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느님 입장에서 하느님이 우리가 적어도 하느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빅뱅이 어떻게 되나요?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빅뱅이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원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느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세상을 봤는데 내가 보냈던 우리 아들을 믿는 이 교회동지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주 사랑을 안해져야 되고 이 교회동체 밖에 밖에 있는 이 세상은 쟤네들은 예수를 아직 몰라 이런 하느님이 얘네들은 이 세상으로 하느님은 하느님을 관심을 안 가지시고 당신이 안 들어오시게 되냐 그럴까요? 그럴 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현장이 교현장으로 이스라엘 동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느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카토릭 교회는 아니 그리스도 교회는 성의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즉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그냥 떠나시는 것이 잘 내가 없는 뭐로부터 내가 세상을 창조해 까지 했는데 큰일은 내가 다 했으니까 아버지 아버지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끊이없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돌모시고 사람들을 살게 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의 암흑기에는 하느님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암흑기에는 하느님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느님이 끊임없이 세상을 돌보시거든요. 즉 교회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돌보세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자유를 맘껏 활용해서 죄를 맘껏 짓잖아요. 그쵸? 그쵸? 아, 나는 죄같은 거 안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상한다라는 조금 이제 성찰을 조금 더 해야 되시는 의미인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짓고 있는데 세상 밖에서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 여러 가지를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나 자신을 바치는 것도 해야 되죠. 동시에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바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칠 거냐 내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직접적으로 종교적 활동이 아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그것이 학문적인 연구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떤 기업활동일 수도 있고 사법활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활동들이 참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시나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쵸?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쪽으로 이 세상의 사물을 방향 지우는 거 이해하시나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수록 내가 옆에서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동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구 예를 들어서 그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발전된 과학이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사람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에 그 존속을 위협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면 당연히 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만 과연 그 의술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봐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해결일인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내가 상업활동 상업활동은 굉장히 정당한 일입니다. 근데 상업활동에서 이익을 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업활동에서 이익을 이익을 취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과도하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노동의 대가 이상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봉헌하는 일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카톨릭대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거고 그걸 뭐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교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보편사제제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상 안에서도 보편사제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보편사제제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교회원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세상을 안에서부터 비추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누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각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보편사제제과 직무사제제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2차가 특항공의회 때 이 관계가 잘못 이해될까봐 몇몇 주변인이 우려를 표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이제 신자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보편사제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칫 이게 조금 그 처음 공의회 때 주변인들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는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잘못 알아 그러면 어! 너도 사제 나도 사제 이게 맞잡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경쟁 관계로 또는 싸우자 이기자 이러면서 누가 위냐 이러면서 이런 관계로 잘못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의회가 이 보편사제직을 이해하면서 어떤 것을 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편사제직 이 보편사제직 입니다. 보편사제직 보편사제직 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보편사제직 과 직무 어떤 교계의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동지에서 다르긴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몇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보편사대직과 직무사대직은 전도와 본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달라. 우리가 우열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열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련되어 있다는 말보다 원래 공의에서 사용한다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볼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 고유한 방법으로 보편사재직을 수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 직무사대직을 수행하는 방법은 각각 고유한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공예가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열반계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최대한 해제해요. 이것은 평신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극도로 예민하게 마치 평신도가 교계 제도보다 아래에 있는 아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는 모든 단어를 다 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주세요? 피라미프조의 교회의 이해를 전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최대한 빼는 작업을 굉장히 예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이름을 왜 안 써요? 대신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둘 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보편사제직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고 직무사제직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 두 사제직은 동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겁니다. 되시죠? 너무 곤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이 신부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수 있으면 지금 할 거예요. 걱정할 수 있으면 일단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동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각기 고유한 방법을 하느냐? 직무사제는 참으로 두 가지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성찬의 희생제사를 그리스도로서 거행하고 이게 이제 직무사제직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제에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직무를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의 희생제사를 그리스도로서 거행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 이게 사제가 하는 일이에요.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고 성찬의 애를 거행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공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아 받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편사제직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보편사제직의 수행이 직무사제직과 불가분에 관계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건 제가 아주 저희가 되게 주의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성찬의에 성찬의 애를 사제가 거행을 하잖아요. 봉헌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여한다는 말이 있죠. 특히 보편사제직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냥 참여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달려간다는 그 라틴어에서는 꼼꼬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꼼꼬른트. 궁금해 하시면 이 꼼꼬른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콘코르 아시죠? 피아노 콘코르가 라틴어에서 온단어예요. 꼼꼬른트는 꼬는 함께고 저의 꼼꼬른트를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제가 재단 위에서 성찬 예를 공헌할 때 신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제가 증모사제로서 하느님께 여기서 봉헌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자들이 이 봉헌에 강마다 불모듯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하느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도 하느님과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편사제제를 가지고 이해 되시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그 그 뭐죠? 증모사제제과 고편사제제에 대해서 정도와 본질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말로 정도 그럼 보통 이제 벌써 우열이 들어가요. 그쵸? 사실은 이 단어는 우리말로만이 아니라 서양 현대 언어로 분역할 때도 항상 에러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라티렉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라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그라두스라는 말은 영어의 그레이드인데 그레이드도 벌써 우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라틴어에서 그라두스라는 말은 그레이드라는 정도라는 말은 파생된 단어이고 원래 그라두스는 어떤 것이 속해 있는 장 어떤 것이 속해 있는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직모사제제제이든 모변사제제제이든 둘 다 그리스도의 사제제제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가 속해 있는 질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냐 일단 지금 보편사제제제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보편사제제제제 mae 어떻게 다른 거냐 지금 보편사제제제제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제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보통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통 십자가 위에서 사제직을 수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쳤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 선찬리에도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다시 얻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화 중의 의미가 정확하게 찍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수행은 그 사제직 수행은 십자가에서만 별도로 똑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제직 수행은 이미 지상 생애 때부터 있었어요. 사제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 바쳐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이 사제직 수행의 정점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십자가 이전에 살면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랑 상관없이 살았느냐.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 양식은 곧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만났던 것, 사람과 식사하셨던 것, 기적을 행하셨던 것, 말씀을 전하셨던 것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자체 이미 사제직을 수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제직이 삶과 십자가에서의 사제직이 분리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편사제직의 수행도 단순히 성찬계에서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의 삶 안에서의 그 사제직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제직이 그분의 실존적 사제직과 분리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신자들의 보편사제직 수행도 실존적인 그런 사제직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제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제직을 수행하신 그 목적 자체를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의미에서 보편사제직을 목적질서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라두스가 어떤 것이 속히 있는 차원, 어떤 것이 속히 있는 질서 라는 말로 했을 때 이 국변사제직은 목적질서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사제직은 어떤 거냐? 이 직무사제직은 사제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고 있어요. 그렇죠? 직무사제직은 왜 있는 거냐면 직무사제직은 신자들이 보편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직무사제직은 의미 없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자들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직무사제직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직무사제직은 수단질서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있는 겁니다. 이 두 사제직은 이 사제직을 받게 되는 통로가 달라요. 보편사제직은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직무사제직은 성품성사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제직의 수행을 보면 두 개가 다 어떻게 구분되냐면 보편사제직은 백성들이 신자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제직이에요. 반면에 직무사제직은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인격 안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적 운동이에요. 왜 내려오셨냐면 신자들이 하느님께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근본적으로 사제직에 참여하신 이유는 신자들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보편사제직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하느님 백성이 신자들이 이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 바로 직무사제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제, 우리가 알면 성직자를. 이 직무사제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직무사제직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백성이, 백성이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직무사제직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이해 되시나요? 되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를 위해서 각자의 수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속히는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정도와 본질에서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래도 누가 더 위예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토카스포츠 형님은 당신 책에서 뭐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꾸 누가 더 위인지 궁금하시자면 목적의 관점에서는 보편사제직이 더 위고 수단의 관점에서는 직무사제직이 더 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연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둘은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사제직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네. 그럼 우리가 위가 아닌가요? 아닌 거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 직무사제직이 보편사제직을 위해서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무사제직의 수행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직무사제직은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자, 보십시오. 이 남미 아르헨티나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같게 이름을 호루에 베룡을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누구겠어요? 저는 교황님이죠? 그런데 얘가 꼬맹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똑바로 뜨고 엄마, 나는 앞으로 교황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그것도 안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죠? 성경이 뭔지를 알려주고 미사에 정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엄마, 할머니 부르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줄 텐데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생을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신학생이 신학교에 가기까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얘를 가르쳤는지를 보시면 나 안 가르쳤는데요 본인이 안 가르쳤는데 누군가는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또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어렸을 때 만난 누구로부터 그렇지 않나요? 어떤 열성적인 신자로 아주 열성적인 신자로 또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 백성으로부터 신앙을 배운 겁니다.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학교 간다 또 우리 영혼 다 끝나고 신학교 교수신분님들만 하는 거냐? 자, 지난주 주고에 주고 읽으셨나요? 주고에 교수신분님의 당부분이 실렸는데 신학생들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읽으셨어요? 저 읽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 고르는 다음에 알아서 하시라고 신학교 고르는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 아시죠? 훌륭한 사제 되도록 훌륭한 사제가 된다면 이제부터 뭐 알아서 하시라고 보십시오 만약에 사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데 그 이 목표사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어 역시 부모님 처리 열심히 하시네 이러면서 되게 잘하시네 그러시면서 당신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조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거나 그쵸? 아무리 꽃 좀 하자고 뭐 기도 좀 하자고 붙들어도 아예 바쁘다고 한다고 이런 다음에 진무사료를 수행할 맛이 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진무사료를 수행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자들이 그럴려야 당연히 없겠지 극단적인 경우에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신부님 피곤하실 텐데 미사는 끝나 나중에 하시고 매일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 재미난 거인데 놀러가시자고 자꾸 이렇게 꽃이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분이 진무사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당연히 없겠지 어떤 분이 맹맹하게 살고 계시는데 어떤 본낭에 그 본낭에 신자들 열성이 못 박혀있어요 뭘 자꾸 뭘 자꾸 물어보고 자꾸 뭘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 물론 달라는 게 영적인 양식이죠 그런데 귀찮은데 뭘 알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희아적으로 얘기했지만 직무사제직을 열심히 수행할 때 훌륭한 보편사제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직무사제직 보편사제직을 열심히 수행할 때 직무사제직도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의미에서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은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제들만의 공동체도 아니고 평신도들만의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직무사제직을 맡은 직무사제직을 맡은 사람들과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각자 고유의 방법으로 사대직을 충실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좀 약합니다 다만 이제 성찬례 성체성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만 잠깐 이야기했고 02에서 포도리병에 현재 가르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왜이러니까요 어 어 양으로 추려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제가 아까 이제 아까지만 더 추가로 보편사제직 수행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던 거였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 편사제직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이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신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단히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들이나 수제님들은 되게 거룩하시지만 나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세상일을 하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그분들만큼 거룩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참에 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차학한 공예가 보편사제직의 수행과 이렇게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원장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교회원장 5장에 처음에 이제 그 교회원장 초안이 나왔을 때 순서가 교계제도 수도자 평신도였거든요 교회가 교계제도 그 다음에 완덕의 상태에 대하여 그 다음에 평신도였었어요 그 완덕의 상태에는 당연히 수도자를 다뤘을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니까 결코 우니가 안의 구조예요 정직자 수도자 통신도 그쵸 이게 유튜브에 나간다 그래서 나를 학과 마치는데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거 그쵸 보통 이 구조를 많이 생각합니다 회식하셨을때 좌석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예회에서 많은 주교님들이 이 3개의 순서 성직자, 수도자, 통신도로 인한 이 순서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냐면 카플릭교회는 성직자, 수도자, 통신도라는 3단 계급구조를 안지 못한다. 한 번도 카플릭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회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계급구조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 2차가 특한 공예회가 아주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플릭교회는 공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공동체를 부끄러야 되기 때문에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공적제도를 세우셨어요. 그쵸? 연주사도를 뽑았고 베드로에게 연주사도 가운데 윤뜸히 지휘를 주셨고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플릭교회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계급구조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는 공적 직무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완벽의 상태들을 위한 표현이 나왔지만 거기서 수도자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완벽의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수도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들은 덕을 안 닦아도 되느냐? 평신도를 덕을 안 닦아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공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함, 완전한 덕, 완덕으로 부른받은 것은 성직자와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 전체라는 겁니다. 완전한, 완덕, 거룩함이라고 하는 덕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성직자와 수도자가 완전함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늘 본질적으로, 아예 존재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룩함으로 부른받은 거고 성직자로 살든, 수조자로 살든, 공식자로 살든 그것은 그 거룩함에 오다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공의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를 명확하게 포기한다고 아니 영적 엘리트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제 선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영적 엘리트주의라는 중세 때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느님께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명의 길이 있어요.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 또 하나가 권고의 길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다 팔고 하느님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명의 길은 모든 신자들이 가는 것이고 그냥 권고의 길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에 거룩함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계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권고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덜 거룩함에 도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 열심히 가는데 정직자와 수도자는 10만큼 간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추가라고 해봐야 한 6, 7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우라는 얘기예요. 제작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고 아주 명백하고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선언하냐면 이유를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을 거룩함으로 할 것이냐. 이 거룩함의 의미는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거룩함의 의미는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은 거룩함 자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께 속해 있는 장소 하느님께 속해 있는 건물 또는 하느님께 속해 있는 물건 이런 것들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요. 성전, 성물, 성소 그러니까 구약성경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딱 풀어지게 정리할 수 없으면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 속해 있는 하느님을 향해 있는 하느님을 위해서 딱 떼어져 있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됐죠?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성경에서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하느님께 속해 있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오죽하면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내 안이 있고 나는 아버지의 안이 있고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온전하게 하느님께 속해 있는 분은 아니 나아가서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느님이었다. 그렇죠? 필기서 2장 국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약성경의 서반문에서는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인 거구나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그러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로비명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로비명을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사랑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딱 두 마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별명이 뭐냐면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에 해요. 성경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은 곧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거룩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거냐 라고 물어 묻는다면 바로 이 거룩함은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이 거룩함은 성령께서 교회 현장 39항입니다. 교회의 이 거룩함은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맺어주시는 은총의 열매로 끈 역시 드러나는 것 또 드러나야 한다. 이 거룩함은 자기 삶에서 사랑의 완전함을 지향하며 남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표출된다. 결국 거룩함은 사랑의 완전함 이해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께 속해있는 사람들이지만 속해있기는 내가 성도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곳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스캔들이 되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할 때 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를 믿으면 사도식끔 니키와 홍산도 신경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믿으면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참고보고 나서 입사 때 거룩한 교회를 믿으면 하려니까 이 말이 있어서 나오든가요? 그렇죠. 물론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확인하겠죠. 제가 이 강의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이제 몇몇 분들은 그렇게 거룩하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바란다 바라면서 받쳐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구구조리나면 입을 다 물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일 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완전히 거룩한가? 자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딜 봐서 흠 없다는 건가 싶으시죠? 이거 재미가 아니라 성형이 느끼는 않아요. 그렇죠. 서간문에 다음의 서간문에 교회는 흠도 주름도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딜 봐서 흠도 주름도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교회 안에 저런 인간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스캔들이 되고 있는 우리 눈에 띄는 나쁜 시절에 많이 한 사람처럼 그 사람 보기 전에 우리부터 보자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렇죠. 내가 교회에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있어서 있어서 좋은 정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가실 때 내가 이렇게 완전히 흐름하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내가 흠과 주름을 더해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럼 교회에 흠도 주름도 없다고 이야기하냐 이유는 딱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흠도 주름도 없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느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원장 교회원장 39항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성부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고 이 당신 아들이 이 아들은 당신의 모습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교회이고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신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면서 이 교회를 살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중에 하나가 요한 23세 영어 단수의 다음 달에 저도 아마 나왔을 텐데 요한 23세 영어 안에서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개최하고자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 교황 쪽에 계셨던 그 교회의 성령님께서 공의회를 반대하시면서 설득을 하죠. 공의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황님이 공의회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성아 성아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같죠? 우리 요한이 선생교 교황님께서 재치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교회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가 교회를 이끄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이 교회를 이끄는 분은 성령 자신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부하느님 성부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는 적까지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이 성자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성자가 당신의 몸이여 신구라고 부르는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살리시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참위일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도 주름도 없는 교회라고 복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를 비롯해서 나를 비롯해서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존재는 딱 한 분이겠죠. 하느님 당신 자신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거냐 다만 하나입니다. 이 까리타스 즉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누가 더 거룩하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종료가 나를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아예 선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더 거룩하냐는 누가 더 큰 사람으로 이것을 행하느냐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사소한 일이고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했으면 하느님의 눈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해도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2차 바특한 공예가 5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평신도들은 결코 성직자의 수제에 비해서 겨울 거룩함의 정도가 푸른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즉 하느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공예는 뭐라고 이해하면 하나이고 동일한 거룩함으로 부른받았고 이 거룩함에 이른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주교직 일부를 맡아서 어떤 사람은 사제로 어떤 사람은 부제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미혼으로 각자 다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거룩함 즉 하느님을 향해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편사제집은 바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되세요? 조금 어깨가 터지지 않으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의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직자라 수도와 조합통신도 사이의 경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의미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또는 성직자나 수도자의 품일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무수행은 함께 갈 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별거 갈 수 없어요. 사제들은 직무사들을 통해서 수도자들은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들의 전실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전실전으로 삶 전체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말씀드릴 건 고맙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요기에서 마치고 다음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